매화가 효령대군의 잠자리를 봐주는 여인이라지만 아무리 기운 없는 늙은 효령대군이라도 향기로운 꽃을 가만 놔두었을 리 만무했습니다. 결국 효령대군의 아들 영천군 이정이 그녀는 결국 대군의 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하자 남은은 죄가 인정되어 지방으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. 무튼 왕도 효령대군의 강철같은 체력이 몹시 부담이 되었을 법도 한데 남은은 얼마 뒤 곧바로 복직하고 왕의 배려에 감사의 표시로 딸을 헌납합니다. 그런데 웃기는 것은 문제의 여자인 매화도 성종이 취해서 후궁으로 삼은 것으로 성종은 매화와 남은의 딸이란 두 명의 여자를 얻어 크게 수지가 맞은 셈입니다.